올해 충청권에서 국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1,927억 원이 투입됩니다.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658억 원, 보령댐 직하류 정비사업에 13억 원,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06억 원 등의 예산이 투입됩니다. 국가하천 정비로는 홍수대비와 생태문화조화를 목표로 논산천 탑정지구 등 14개 사업이 추진되며 신규 사업인 금강웅포지구, 감악지구, 미호천강회지구 등 3건은 올해 발조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.